에서だ! POP.S.E.N.E.L.E.L. 여러분 안녕하세요, 우리는 C.N.C입니다. 또 시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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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예쁜데 미쳐나 I love me, I like it 내가 제일 널리 내 스테이 I love me, walk like me 네, 이번 CAC의 여덟 번째 미니 앨범 오원의 타이트곡, 노는요 한 가지의 단어로 나를 정의 내릴 수 없다 라는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CAC 블랙 드레스의 연장 정상의 에로 뭔가 당장하고 시크하고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거기에 플러스로 화려함까지 더 하고 싶었는데 이 노래가 딱 그런 부분을 잘 채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곡을 여기로 드렸습니다 일단 유진 언니 찬송 청순, 섹시, 귀엽다는 말도 그 말 하나로 날 편할 수 없어 이 노래가 나는 갈 수 없어 언니 언니가 가사를 되게 잘 귓속속 들리게 해가지고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청순, 섹시, 귀엽다는 말도 딱 다 예쁘다는 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아 그러네 그리고 또 있잖아요 진압이 지나 진압이 지나 자, 이리와 여러분 반가워요. 뼈 신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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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넷보다 미친 나 저희가 항상 한 명을 고르라고 하면은 저번 빌드 때는 막 승현 언니나 이렇게 골랐었는데 이번 곡은 정말로 다 그 저희가 개성에 맞춘 맞췄잖아요. 의상도 파트도 그러다 보니까 안 어울린 사람이 없어요. 넘버원이라고 쓰고 노원이라고 읽는데요. 노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무도 자기 자신 본인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싶었어요. 그래서 본인의 인생에서 넘버원은 자기다.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. 해서 넘버원이라고 쓰고 노원이라고 읽게 되었습니다. 수록곡 소개. 쇼라는 곡인데요. 상대방을 유혹하겠다는 쇼를 시작한다고 쇼를 시작하겠다. 맞아요. 사로잡겠다는 쇼를 시작하겠다. 사로잡는 쇼를 시작하겠다. 네. 세번째는 R&D 기반으로 담긴 브레이크다운이 있고요. 네번째는 I need you. I need you. 공렬한 퍼포먼스가 있는 I need you. 그리고 다섯번째는 I need you. 트로로 되어 있는 I need you라는 곡입니다. 이제 너무 감사하게 작곡가님들이 내 파트는 아예 비워서 주시거든요. 그러면 너무 감사하게 저는 그냥 흐름에 맞게 쓰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 이번에 제가 좀 욕심을 내보는 곡이 있다면 그거예요. I need you였거든요. I need you. 합성인데 영어로 써야되니까 살짝 너무 내가 할 수 있으려나? 막 말이 안 맞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쏜언니가 딱 보더니 처음 여쌈을 가져갔을 때 괜찮네. 다 맞네. 이래가지고 몇 개 언니를 수정해주고 네. 감사하게 참여하게 됐습니다. 그 라이키 높아서 되게 수정도 되게 많이 했고 높아서도 되게 힘들었고 또 이제 녹음하고 나서 춤까지 춰야되서 멘붕 멘붕 사실 녹음할 때는 그래도 할만하지 했는데 딱 춤까지 배우니까 음 이거 어떡하지 생각했죠. 사실 녹음보다 이번에 더 멤버들이 고생했던 거는 안무였던 것 같아요. 네 맞아요. 세 곡을 동시에 올리는데 노, 쇼, 라이킷을 동시에 했는데 오늘 노 하다가 내일 쇼 하다가 그 다음날 쇼를 정리하고 라이킷을 했어요. 맞아맞아맞아. 막 이러니까 수정색이 좀 잠깐잠깐 멘붕이 왔었죠. 블레스의 시즌 다 같이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번 노노 각자의 개성 잘 어울리는 그런 컨셉을 더 삭인 것 같아요. 모니터링을 한테 댓글을 봤는데 어떤 네티즌이 달아준 댓글이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이번에 약간 유니크하면서 고급스러워진 느낌을 많이 가졌다는 거를 비유를 하신 건데 그 비유가 너무 웃긴 거예요. 그래서 도깨빗 때 정도는 우리가 다 알아서 꾸시는 느낌이었고 그때 때는 조금 적당히 하는 느낌이었다가 이번에는 남들한테 시키는 느낌이라는 거예요. 꾸시고 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너무 이해가 확 돼가지고 근데 좋은 거예요. 이 변화라. 되게 감사했어요. 맛재료들 또 인간을 그리고 이번 활동에서 제일 이루고 싶은 건 아까 말했듯이 역시 CLC네 라는 말도 듣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? 더 자주 팬분들을 뵙고 싶은데 글로벌 그룹인 만큼 해외 팬분들도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CLC에도 또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드리겠습니다 프리스타일 클리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CX였습니다